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랜드그룹이 인수한 동아백화점이 사실상 아울렛으로 전락하면서 동성로 등 주변 상권이 붕괴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야시골목, 수제알골목 등 동성로의 거미줄처럼 얽힌 전통골목들이 중저가일색인 이랜드의 백화점 운영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성로 골목 상가들의 경쟁력이 패션 자파 브랜드보다 가격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랜드는 지난 2010년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며 대부분을 중저가 자사 브랜드로 변경했습니다. 패션 자파 브랜드 외에도 패밀리 레스토랑과 카페, 베이커리 등도 자사 브랜드로 입점시켜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내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골목 상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중저가 의료자파 매장이 백화점에 들어오면서 주위 동성로나 교동 등의 영세 상인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월당 동아 쇼핑점과 교동 동아 본점이 신화부로 아울렛 수준의 중저가 매장으로 구성되면서 동성로 전통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